아가 생겼어, 예.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언제 불렀니까? 난 결혼 못해. 가정이 있어. 오사카의 처가 있어. 날도 셋이고. 못닫기 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. 그리고 우리 아들은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살겨주고. 하긴, 누가 돈 없는 병신 딸년을 데려가려고 했어. 아버지에게 입에 올리지 마 있어. 내 자식을 병신으로 낳을지도 모르는데. 자격이 없어? 지금 누가 누구 피를 더럽히는 거야? 당장 돌아오지 못해!